안녕 찰흙 친구들 심통이 났나? 입이 삐죽 튀어나온 오리 그거 만들자 진한 노랑색으로 두 덩어리를 만들어줘 하나는 몸통, 하나는 머리 동글동글 동글동글 몸통은 납작하게 머리는 동그랗게 키크리 딕키리 닥 동글동글 동글동글 키크리 딕키리 닥 키크리 딕키리 닥 비 보온amed 아티 키크리 딕키리 닥 키크리 딕키리 닥 머리 위에 약간 삐죽하게 자, 다 됐으면 입 오리 입은 주황색으로 동글동글 반죽해서 꾹 눌러 그리고 반으로 접어서 양 옆만 붙여줘 어때? 오리 입처럼 튀어나왔지? 그걸 머리에다가 꾹 눌러서 붙이고 다음은 눈 눈은 검정색으로 타원형 약간 길게 두 개 만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는 하얀색으로 한쪽에 두 개씩 커 커 커 커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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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이 spo여 우와 lig기 몸통의 날개 부분도 약간 삐죽 튀어나오게 손으로 빚어주면 돼 완성!